아행이란 도시에 여행을 와있어요. 도탈필? 네. 안녕!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있냐면 독일의 아행이란 도시에 지금 여행을 와있어요. 저희는 이미 어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시중심을 이미 어느정도 둘러본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호텔 근처에 오늘 카페에 와서 주식을 먹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의 호텔은 또한 아침식으로 하지만 저는 매일 오후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매일 오후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일어났어 그래서 일어났어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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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좋은데요. 맞아. 근데 평점이 나쁘지 않더라. 근데 내가 좀 말했을래. 근데 내가 좀 말했을래. 진짜? 음. 깜짝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여기서 아침 먹고 티텔 가서 체크아웃하고 이제 국경을 슬슬 넘어갈거랍니다. 저희의 아침이 나왔어요. 망고큐레, 딸기, 바닐라잼, 치즈, 그다음에 셀라미 같은 거, 무즐리랑 그다음에 바질이랑 치즈 차이적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마도. 아마도. 이거 네. 네. 아마도. 아, 네. 그리고 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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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습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 같아요. 베레오, 폐스프, 새우, Tomaten 오예. 네. 진짜 소중한거에요. 진짜 소중한거에요. 나 생각하는거에요. 이거 잘하는건? 네. 네. 더 좋은거에요. 진짜?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을... 오, 너는 뭐 먹지? 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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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가지 세종원이또 네? 네? 헻! 어떤 파ISера 명예ón이시 Essefe 어... 이거를问 있던데 아무도 trying to controlste 요즘은 한국에서 우리가 안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 않나. 한국 시스템은 시스템은 아마도 다른 곳은? 한국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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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만 다른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스템은 시스템은 다르지만 다른 곳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시스템은 다르지만 다른 곳입니다. 조금 다르기. 든. 일본이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시스템은 시스템 입니다. 오늘 канале 드디어 고고에색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공간을 오늘 보기에는 고한된 미국을 보고 이제는 원래는 호와드인 줄 알아봐요 네, 네, 물론 한 일본을 확인할 거예요 인간에 다음 그들은 흰색을 하는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흰색을 볼 것 같아요 마스터빙에 도착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막 크지도 않지만 정말 둘러볼 곳이 많다고 저희 네덜란드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처에 유명한 아인토벤 같은 경우는 정말 좋고 막 좀 큰 도시지만 여기도 있다는 거 지금 날씨가 은근 또 좀 추워요 그리고 어제 진짜 완전 기록적인 더위였거든요 우리가 본 게 37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프랑스는 42.5도까지 올라갔다고 뉴스에도 막 나오고 스페인도 며칠째 7일 연속 무더위에 난리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갑자기 더웠다가 오늘 딱 비 소식이 있어요 여기도 비 소식이 있고 저희가 아침에 아까 있었던 아인도 이제 저희가 호텔에서 나올 때 비가 조금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서 지금 온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가 이렇게 심하답니다 너무 귀엽죠? 창문부터가 조금 더 얄쌍하고 길쭉길쭉해요 근데 저희가 있었던 아헨 그 도시도 여기랑 정말 네덜란드 국경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시내 돌아다니는데 건물들이 정말 네덜란드식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 여기 되게 동일 안 갔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흔과 아흔의 호텔에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아흔의 호텔에서 5-10km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라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차로 운전 전화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흔의 호텔에서 5-10km에 있는 곳이 있는데 진짜 많더라구요 우와 네덜란드가 이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죠 미술 이곳이 너무 길어 이곳이 너무 길어 이곳이 너무 길어 그리고 이곳이 너무 길어 이곳이 너무 길어 정말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이곳은 오토마우스 그리고 이곳은 정말 잘생겼어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시장 투표를 한다고 그게 독일 뉴스에 나온거야 그 장면에서도 재밌었던게 자전거를 끌고 투표하러 들어가요 투표영지를 받고 하는데 자전거를 다 끌고 와서 한 바퀴 돌고 투표하고 자전거 끌고 그대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장면 보고 아 진짜 자전거에 진심인 나라구나 슈윤은 살짝 우중충하긴 하지만 근데 어제처럼 그렇게 완전 무더위는 아니라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거리 자체가 너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막 그랬거든요 여기는 디즈니랜드라면서 왜 이렇게 다들 귀엽냐면서 저게 약간 언어부터가 듣기 웃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스폰 앵글리스 저는 이렇게 미스상 또만불래 아 이게 생각보다 정말 멋있네요 아 이게 정말 멋있네요 맞아 너무 멋잇 너무 멋있네요 제가 뭐하는거 하는거 너무 멋있네요 제가 너무 즐거운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너무 멋있네요 자전거 제 악몽이들 오늘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태어난 직전에 오셉을 받と思います 오늘 저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을一个 tidicken 이것보다도 어떤 지역이 новый지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 듭니다 완전히 여러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또 다른 곳입니다 보통은 잘 안고있다. 다른지 식사와 식사와 식사는 그곳은 일반적으로 잘 안고있어. 이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혹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네덜란드 이사러 와야 된다 하면 나는 기꺼이 오겠다. 기꺼이 나는 같이 올게.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지금 많은 파티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외쳤고 그렇고, 그래도 이 월요일이 아니라고요 어제 일요일까지는 또 다른 소리는 오늘을 더 starts 아... 그런gegen 독일se, 네덜란드가 가장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어떤것은 유추기가 살짝 가능해요 발음이 비슷하다던지 스트레칭 비슷하다던지 근데 읽을 줄은 몰라 지금 여기는 아까 행진한 그 거리의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은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도 확실히 사람이 많죠 바글바글 일요일 느낌 낭낭합니다 독일과 다르게 저희 라이브 하나봐요 여기는 딱 보니까 쇼핑거리 같네요 여기는 딱 보니까 쇼핑거리 같네요 여기 주말 장도 이렇게 같이 열나봐요 지금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도 나와있고 저는 오늘 아침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점심에는 간단히 샌드위치 같은 걸로 떼우려고 한답니다 정말 많네요 진짜 먹을게 지금 여기 광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뱅 주위가 지금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 저희 이렇게 걸어온 곳까지 광장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카페들 중에 한 군데에 들어왔는데요 또 느낀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들은 영어를 좀 어느정도 알아두고 편하게 영어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안 볼 저는 토닉에서 해서 커피 이제 3시 이후에 3시 이후에 이제 3시 이후에 그래서 띵띵띵 맞아 나이구 저는 선닭다 나가면 띵띵띵 띵띵띵 나도 띵띵띵 나도 띵띵띵 나도 띵띵띵 헤이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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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휴일 같다 그리고 주말에 여행 오니까 여행을 왔지만 나도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여기 이 도시 자체도 지금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니까 휴양재 느낌이 정말 나긴 한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진짜 저희가 시킨게 이름이 헬시거든요 건강한 정말 딱 봐서 건강해 보이죠 재료들이 먹음직적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저희 호텔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진짜 날씨도 갑자기 여기 와서 도와줘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너무 좋았네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40분정도? 30분정도 30분정도 그래 방금 들으신게 무슨 어디 나라 말인 것 같으세요? 저는 네덜란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보니까 벨기에 라디오였어요 벨기에 언어하고 네덜란드 언어로 구별을 못하는 저는 다 그냥 똑같은 외국어 지금 여기가 딱 독일하고 벨기에 이렇게 사이에 있는 네덜란드 이렇게 지역이어가지고 차들도 보면은 네덜란드 차 플러스 벨기에 차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인 관광객들도 꽤 있고 여기가 방금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응접실이 있고 디디디디디 딴디디디 딴 네덜란드 티셔츠가 잘 어울려요 맞아 맞아 엑셀븐 호텔인데 티디디디디디디 첫번째 뵈았어요 작은 사우날라움 네덜란드 사실은 너는 가장 좋은데? 네 그 다음엔 오늘의 하루에 도착 바로 확인하는거에요 네 여기가 바로 바로 산소는? 네 우와 우리의 작은 룰라완 이거 정말 잘 어울라고 구찍 그리고 여기가 저희 방 저희 테라스잖아요 여기 뒤편으로는 전체가 사용 가능한 루프탑 바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직 어떤 도시인지는 안 알려줬죠? 저희가 바로 로어먼트라는 네덜란드 도시에 와있어요. 도시가 루루먼트라고도 하고 로어먼트라고도 하더라고. 나중에 진짜 여기 지역 네덜란드 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도시 뭐라고 하는지 루루먼트인지 로어먼트인지. 여튼 저희가 이 도시에 온 이유는 내일 아울렛에 바로 갈 거랍니다. 여기에 또 정말 유명한 로어먼트 디자이너 아울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어먼트 자체가 정말 조그마한 동네의 도시여가지고 1시간이면 여기 중심가는 다 둘러볼 것 같은데 내일 아울렛 쇼핑 또 열심히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체력점 학교. 여기 동네에 조금 둘러보고 여유를 즐기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로어먼트 잠깐 돌아보러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루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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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루어먼트. 맞네. 저 독일식 발음으로만 로어먼트였어요. 원래는. 여기 전통 발음으로는 이제 루어먼트. 지금 이 시간이 6시인데 아직도 밝고 굉장히 따뜻해요. 확실히 오전보단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아까 저기 뒤편이 쇼핑거리인 것 같은데 일요일 저녁 좀 늦게 되니까 상담들이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저희는 그냥 반대편. 강가에 앉아서 쉬려고.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예쁘죠? 실수다스. 블랙스왕. 와우. 와. 나도 처음.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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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좀 조용한. 선착장. 여기서. 앉아서 군것질을 할거랍니다. 짠. 아까 거기 예쁘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약간 선착장에 왔어요. 너무 조용한데요. 여기 지금. 딱 들리는 게 물소리, 바람, 근근히 들리는 차. 꽥꽥 새소리랑. 그 다음에 저쪽에 아까 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있네. 어? 들리죠? 들리나? 맛있다. 체리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군것질 하고 저녁은 저쪽으로 나가서 먹을 예정이에요.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이렇게 또 여유롭게 쉬는 것도 있어야죠.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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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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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하고 오 예스 치자 샐러드 세립 근데 이거는 스마트인 게 아니라 제 겁니다 진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 그래 누가 샐러드 시키래 냠냠냠냠냠 하하하 오 예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